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6,299명 나왔습니다. 주말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했던 확진자 규모가 사흘 만에 2만 명대로 줄었지만 일주일 전 월요일과 비교하면 2.07배 많은 규모입니다. 해외 유입 환자는 319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였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81명이었고 사망자는 11명이었습니다.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15.2%, 준중증 병상은 위중 병상 27.7%입니다. 보았습니다.